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편 투표를 할 때 투표하는 방법 그리고 기표 방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유권제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자료들을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선거가 시작되기 약 한 달 전에 주총무처에서 이번 선거의 주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내용과 이번 선거에 있는 주 발의안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영어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한글로 한국어로 번역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 받게 되시는 자료는 견본투표용지 영어로는 Official Sample Ballot 라는 자료를 받게 되시고요. 이 내용 안에는 이제 각 투표해야 되는 각 자료와 그리고 각 후보들과 발의안들의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한글이 일주일 있다가 한국어로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선거에 있기에 한 3주 전에는 우편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 한글 있군요. 그래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에 먼저 투표하는 방법 및 그리고 이제 각 후보들의 기표용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견본투표용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견본투표용지는 실제로 투표하러 갈 때 투표소에 갈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우편투표를 할 때 전용으로 따라 만드는 거고요. 이걸 받고 한글 신청하신 분들은 한글로 같이 받고요. 그리고 반송봉투, 반송봉투도 받게 되고 그리고 투표, 기표용지, 그리고 저기 어떻게 기표인지 숨기기 위한 슬리브가 있고요. 이렇게 4가지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열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후보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후보마다 보실 때 어떤 후보가 그 직책에 후보를 몇 명 뽑아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트4원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육구나 이제 시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을 뽑을 때 있습니다. 그건 여기 적혀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 알맞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고 이 후보를 찍겠다고 하시면 85원을 칠하셔서 기표용지에다가 85번을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까만 볼펜으로 까만 볼펜 또는 파란 볼펜으로 칠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주민발의안은 보통 주민발의안은 그 주민발의안의 번호로 홍보가 되는데 이 번호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발의안의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해당하는 번호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번은 예사에 해당되는 184번은 184번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을 접어서 뜯을 수가 있습니다. 뜯고 그리고 이 슬리브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슬리브에다가 넣어서 닫고 이건 떼고요. 떼고 이렇게 이제 반성봉투에다가 넣은 후 봉하고 본인의 주소를 쓰고요. 주소 및 사인 및 오늘 날짜 이렇게 쓰고 목표를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몇 가지 이제 옵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옵션 사항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두평지 슬리브에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에 맞춰서 후보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뒤늦게 출마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의뢰해서 후보 등록을 못한 사람들이 출마를 할 때 그 사람들 뽑고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투표용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공간이고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분들을 뽑아주기 위해서 거기다 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엉뚱한 지역구로 표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의뢰로 사인을 못하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 등등 인사부송에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인을 못하는 경우 여기다가 뭐든지 흔적을 남깁니다. 뭐 그냥 펜으로 줄을 죽 그던지 지문을 찍던지 뭔가를 하고 그리고 이것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증인이 여기다가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줄 그은 게 본인이라는 것에 한 증명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도 옵션인데요. 이것은 원래는 이 우편투평지는 우표를 붙여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날이 선거날이 되기 전까지 도착하면 되는데 그런데 선거날이 되기 전까지 높치면 선거날에 투표소에 가서 이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거투표소에 가서 넣어야 되는데 본인이 못 갈 경우 본인이 못 갈 경우에는 이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에는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 투표소에 이제 이 우편투표 공지를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과 그 유권자의 관계 가족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거 쓰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여기다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유권자가 여기다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편투표로 하는 방법이고요 언제든 질문이 있으시면 카운티 선거국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등 선거국 대노민주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